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목요일 김동연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번 주는 아주 화려한 숫자들을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사이드카가 업다운으로 이틀간의 상승 사이드카, 하락 사이드카가 코스닥에서 걸리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공매도를 우리가 지난주 제가 다른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한 2주째 정도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공매도가 제도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는 약간 이거는 감각이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뉴스들도 계속 봐야 되고 정치적 상황, 사회적 이런 경제, 사회,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다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하고 본인의 판단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당과 언론에서 특히나 보수 언론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걸 보니까 뭔가 나오긴 하려나 보다 했는데 저는 전면 금지일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여튼 지난 주말에 전면 금지 조치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일부 허용이 돼서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돼요.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두고 있는 업종 섹터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 비율을 또 보셔야 되고 주식을 투자를 하시려면 또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도 지금 좀 힘들 때가 있는 것이고 혹은 장기적으로 너무나 비관적인 섹터도 잠깐 좋아 보일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데서 함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팔아야 되는 주식을 마치 사야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고 혹은 사야 되는 주식을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이 쏠리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을 제가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주식판이 얼마나 살벌한 바닥이냐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주식을 허가받은 도박판이라고 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식도 나쁘고 주식한다 그러면 왠지 무슨 도박꾼들처럼 두기꾼들 같은 지급도 받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죠. 주식 투자 인구가 워낙에나 많고 젊은 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은퇴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화국이었지만 이제 주식 쪽에서도 많은 자산을 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도 개선들도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엉성하고 불균형적인 이런 뭐랄까 우리가 우리의 거래 상대방이 기관들이고 외국인들이잖아요. 물론 제가 만약에 여기서 거래를 하면 나 아닌 모든 거래 참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개인일 수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 간에는 공정하지 않습니까? 룰이 다 같으니까. 그런데 기관과 개인, 개인과 외국인 간에는 이거는 공정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 합당합니다. 그걸 정말 고맙게도 이번에 현재 당국에서 받아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장의 건전화 그리고 주식 시장의 어떤 질적 개선의 아주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을 오래 하면서 사실 좀 불공정한 이런 룰을 받아들여 왔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오랫동안 기득권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께 정보를 드리고 전략을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저는 오랫동안 있어 오면서도 이게 과연 바뀔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이 지금 마구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우리가 2차전지 공매도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주식 시장이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공매도 금지된다고 주식이 무조건 오를 리 있습니까? 공매도 한다고 무조건 떨어질 리도 없어요. 그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것이지 주변 여건들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지난 9월 20일 FMC 이후에 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게 고금리,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죠. 이게 거의 박살나는 구조 아닙니까? 우리가 수도 쓸 게 없이 그냥 얻어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2,700 목전에 두고 300대까지 시장을 주저앉혀버린 2개월의 힘든 거의 폭락 장세가 나왔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요인 중에 하나였고 또 다른 요인이 2차전지 급락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주도 섹터였던 2차전지의 폭락이 이와 함께 이 시장을 9월, 10월 그렇게 극악한 시장을 만들었던 요인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금리 구조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깨졌죠. 미국 채 금리가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렸나요? 미국 정책 금리가 5.25에서 5.5에 왔는데 시장 금리인 미국 시장 신념물 금리가 3.7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뭐예요? 어차피 니네 내려올 거잖아. 어차피 정책 금리 내릴 거잖아. 시장 금리가 굳이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버텼던 거예요. 사람들이 채권 바닥이다라고 보고 여기서 막 들어가가지고 박살났죠 이번에. 그래서 제가 역스프레드가 비정상적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9월 FMC에서 오랫동안 유지한다. 더 올릴 수 있다 하니까 시장이 포기한 거예요. 시장이 포기하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미국 채 발행 규모도 3분기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팍 튀어 올라오면서 이게 5% 때까지 찍었잖아요. 그리고 꺾였어요. 꺾였어요. 5% 갔다가 지금 오늘 4.5% 때 이하까지 4.49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꺾인 거죠. 이게 시장에서 가장 주식시장을 괴롭히던 금리가 금리의 급등세가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급등세가 꺾였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시장 금리 4.5면 아직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오래 갈 수 없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 1% 되고 물가가 이제 3% 때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 적정 수준은 4.5에서 4.0 정도 사이가 맞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만들어지면 더 내려가겠죠. 이 부분이 제가 이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6대 4 전략 주식육 6대 4 전략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채권 값이에요. 이건 금리가 아니라 채권 값입니다. 이게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채권 값이 떨어지면 주식을 팔아서 채권으로 오고 채권 값이 올라가면 채권을 팔아서 주식으로 온다고. 이 균형을 계속 맞추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가 급락을 한다는 건 채권 값도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권 밸런스 조정해서 주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좋아지는 겁니다. 시장 주식시장 수급이. 그리고 더불어서 보시다시피 달러도 지금 뭐 아주 완전하게 달러 기조가 바뀐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N화가 여전히 약세 중이에요. 일본이 이번에 YCC 변동 범위를 크게 확대하진 않았죠. 그대로 1% 유지하면서 1%를 넘는 것도 용인한다 그러면서 숫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전히 일본의 1% YCC 1%대가 유지되면서 N화가 여전히 약세. 왜냐하면 그걸 일본이 예를 들어서 YCC 변동 범위를 확대하면 우리 시장도 그건 좀 주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N화가 단기적으로 강세 전환이 되면서 N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고 그러면 달러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약세 요인 N화 강세 요인 되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좀 더 강한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고용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미국만 좋다가 미국도 약간 둔화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달러 강세 요인이 약화되는 거죠. 달러의 강세가 진정되는 거고 미국 채 금리. 그러니까 환율은요.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이자가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금리 스프레드로 움직이는 거니까 돈은 이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자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이자 격차가 줄어드니까 달러가 빠지는 요인이 돼서 달러 약세예요. 이거 이제 환율 약세 요인이죠.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요인이고. 그리고 유가도 떨어졌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 제가 이전에 맞췄던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95에서 97 본다 했는데 딱 찍고 나서 지금 꺾여 있어요. 현재로서는 유가는 저는 70대 요구간에서 당분간은 70, 80 금방 고착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 우려, 수요 우려가 중동 정세에 대한 공급 우려보다 지금은 강한 상황이 돼 있어서 유가 걱정도 좀 덜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변동성 우려 시그널들, 빅스 지수 같은 것도 지금 꺾여 내려와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 시장 올라갈 여건이었고 미국 시장 S&P 500 지수인데요. 이 S&P 500 지수를 보면 이게 작년도 S&P 9월달 저점 찍고 요거 SBB 3월 저점 찍고 이번에 지금 내려와서 그 채권극 때문에 내려온 저점을 상승 추세를 깼었죠. 근데 요 상승 추세를 다시 올라탔어요. 이거는 추세를 다시 복원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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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깼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건 상승 추세 유지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일시적인 언더슈팅이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요거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요렇게 해놓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옆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아래가 아닌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깨끗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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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여기 깨졌어요. 깨져서 부딪히고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추세가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락 추세로. 그게 아니라 다시 올라탔기 때문에 추세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계절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나중에 11월 21일인가 그때 당시에 다시 또 미국의 셔트아웃 우려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심각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연말 소비 회복에 대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미국 계절적으로 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경제를 걱정하고 경기를 걱정하는 것보다 증시는 여전히 유동성에 기반한 움직임입니다.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채권 금리 떨어지니까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경기가 좀 둔화되면 고용이 타이트해지면서 내년도 금리 전망이 상반기 1회 인상으로까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은 상단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과 기반한 글로벌 시황 전략은 10월달 차단을 쳤고 연말 연초까지 상단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2500대 돌파와 안착 그리고 그 이상의 시도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시황입니다. 종합지수로 잠깐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우리 시장이 지금 이게 코스닥지수고요. 코스피로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이 변동성이 더 크긴 한데 코스피로 보면 제가 그냥 오랜만에 선을 좀 몇 개 끄워드릴게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러고 미국은 지금 이 라인을 올라탄 거예요. 다시. 우리랑 추세 흐름이 좀 다른데 우리가 더 약한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지금 올라탔어요. 단기적으로 내려갔다가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완만한데 그렇게 돼서 이 이상까지 갈 수 있느냐. 혹은 여기 고점이 2650대 2660대 여기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여러분들이 공매도 금지 약발 다 했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여기서도 이게 PBR이 0.82까지 왔다. 이건 전통적으로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식 고민하지 말고 사시고 가끔 계신 분들 겁내지 말고 버티면 반등한다고. 반등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 번 상단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팔아야 되는 상승이나 눌림이 아니라 바닥 찍고 돌아 나오면서 월요일 날 정격적인 공매도가 금지돼서 너무나 가격하게 올랐고 그리고 오늘 이게 있어요. 오늘 벽 복귀니까. 오늘 복귀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날 여러분 주식 시장이 사이드카 걸릴 정도로 폭등을 했어요. 그때 콜옵션이 당연히 예상치 않았던 대규모 시장 정책이 나오면서 콜옵션이 급등하고 여기 프리미엄이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이 콜옵션 매도를 쳐놨어요. 대강하게. 코스피 기준으로는 325 이상의 330대까지 쫘라라락 매도를 막 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구간전략시황이나 이런 제 장중시황에서는 이번 주 고점은 이거 못 넘어간다. 이거 외국인들이 훗 매수를 건 게 아니라 콜 매수를 쳐놓은 건 훨씬 더 강한 상단을 닫아버리는 조치거든요. 그렇게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오늘까지 시장이 눌러났고 딱 그들이 재수없게도 결제를 오늘 코스피 200 결제를 어디다가 시켰냐면 325대 시켰죠. 제가 250이 위쪽에서 매도 쫘라라락 걸어놨다고 그랬죠.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익 실현도 있었고 결제를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놔서 아마 이거 이제 옵션 플레이가 지나갔으면 내일 이후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런 점 정도. 오늘 시장이 그 역할도 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점 찍고 반등 움직이면서 그게 좀 반등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아마 상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일단 코스닥 지수도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에코 프로 그룹주의 지수 왜곡도 꽤 있지만 얘네들도 이거 감해도 반등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반등에서 업종 종목 간의 수익률 격차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시황은 지금 도망가는 시장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마토TV의 김동현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반등식 매도가 아니라 주식을 움켜쥐고 계셔야 되고 지금도 매수 쪽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공매도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뭐 여러분들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TV 출연하는 여러분들 증권 전문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의 한 명이에요. 저는 기관 제도권 소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불공정한 판은 공정하게 만들어야죠. 거래 스팟 시장에서 누구는 가지지도 않는 물량을 막 팔아버릴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신용 얘기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제가 모니터하다 보니까 마치 신용을 이렇게 권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까 저는 신용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은 내 돈 가지고 해야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남의 돈 빌리면 못 기다리잖아요. 그건 엄청 불리해서 저는 신용하지 말아야 하는 주의인데 그렇지만 차입이라는 건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서 파는 놈들이 있으니까 파는 놈들이 아니라 공매도를 주식을 빌려서 파는 주체들이 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매수 주체도 돈을 빌려서 살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증권사들은 신용을 막아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하지 말고 저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하니까 그 누군가가 매수 주체가 되는 건 현실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 공매도는 이런 거죠. 우리가 거래 상대방이 기관이고 외국인일 수 있는데 그들이 반칙하면 내가 공정한 판에서 정당하게 내 돈을 잃을 수도 있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게 불공정한 판에서 잃는 건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30년 가까이 거래하면서도 이거 진짜 판이 어차피 기관들이 좀 유리한 판은 사실인데 이 제도 개선이 과연 될까 싶은데 요즘은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제도가 확실하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런 불공정한 시장 거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라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전면 금지면 다 금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MM이라고 시장 조성자 매도를 유지했고 LP는 유동성 공급자 매도를 유지를 했어요. 공매도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공매도가 더 많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주로는 들 거예요. 뭔가 제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로는 들 건데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거래소에서는 당연히 지들 같은 밥그릇을 공유하는 이들이니까 한국 거래소는 여러분 회원사들이 증권사들이고 이게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 이론적으로는 필요해요. 시장 조성자는 뭐냐면 호가가 없는 주식 있죠. 호가가 없는 주식에 호가를 제공하는 거예요. 호가가 없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고 싶을 수 있잖아요. 무슨 무슨 땡땡 주식 나는 남들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난 저 주식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게 내가 한 2천만 원어치 사고 싶은데 2천만 원어치 살 수 있는 호가가 없을 때 그걸 제공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L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LP를 보통 우리가 ELW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ELW는 호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기관들이 그네들이 이거는 이제 ETF도 마찬가지예요. ETF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래에셋이 타이거 ETF잖아요. 타이거 ETF를 사고자 하는데 파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들이 매도하는 그게 바로 LP거든요.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걸 계속 유지를 하는데 여기서 우회 공매도가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시장 조성자 공매도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 의뢰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개인들 불만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어떤 식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호가가 없는 데다가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시장 조성자라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숫자가 잘 안 보일 건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그림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LG N.O.I 솔루션이에요. LG N.SOL. 그리고 이게 에코프로 BM이에요. 코스피 시가총의 2위 코스닥 시가총의 1위예요. 이런 주식이 시장 조성자가 필요합니까? 매도 물량 천지고 매수 물량 천지고 개인들이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주식이 이런 주식이 왜 시장 조성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확대 안 되지? 여기 보시면 이게 업팅룰이 적용이 되는 게 일반 공매도고 시장 조성자 LP랑 MN매도는 업팅룰이 제공이 안 돼. 해당이 안 돼. 업팅룰이 뭐냐면 공매도가 매수 효과가 있잖아요. 매도 효과 여기 있고 매수 효과 여기 있잖아요. 원래 공매도는 여기로 못 던지게 돼 있어요. 여기로 던지지 못하고 여기에 쌓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매물을 쌓아가지고 공매도를 하는 게 바로 니네 공매도 할 때 밑으로 던지지 마. 여기다가 매도에 걸어가지고 팔아. 이게 업팅룰이에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게 시장 조성자 매도예요. 밑으로 던진다고. 여러분들이 아니 업팅룰이 시행이 되는데 공매도가 어떻게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나오지? 내가 보는 종목이 분명히 밑으로 막 던져서 내렸는데 나중에 마감하고 보니까 공매도가 20%, 25%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게 바로 시장 조성자 매도를 이용해가지고 공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한통속이라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아는 거는 시장 조성자 매도라 그러면 뭔가 건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한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업팅룰 적용하는 물량하고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업팅룰이 적용될 때 물량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코스탑 같은 경우에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덜해요. 왜냐하면 업팅룰 적용됐을 때 많고 적용 예외가 얼마 없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데 에코프로BM으로 와볼게요. 코스탑이 심각해요. 업팅룰 적용이 많을 때 업팅룰 예외도 많아요. 자 보세요. 여기 15만 여기 16만 그리고 확 줄어들죠. 여기 4만 7천 여기 4만 7천 여기 22만 20만이니까 16만 10만 같이 많죠. 이게 이제 시장 조성자고 이게 일반 공매도예요. 같은 한통속이잖아. 누가 봐도 그 차라리 한무더기에서 같이 파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많으니까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고 이거 줄어드니까 여기도 같이 줄어들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조성자라는 거는 그냥 구색일 뿐이고 이거 같은 그냥 공매도 창구야. 그냥 그냥 이 공매도 우회 통로로 이 시장 조성자 매도가 이용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오픈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하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초비상이 걸렸지.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 눈치고 뭐고 지금 볼 게 아니야. 아이 뭐 나중에 규제 때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분위기에서 공매도 확 금지된 걸로 시장 살아나버리면 공매도 찍어놓은 것들 다 손해봐. 그래서 저는 꺾었다고 보고 업팅룰 예외 물량이 일단 줄곤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첫날 시행부터 줄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예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차차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반응이 일단 매도 강도가 조금씩 진정이 될 거예요. 공매도가 우선 호가 플레이들이 저는 오늘이 최대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전면 중단이면 이것도 중단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국민 청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우리가 요구하니까 국회의원들이 특히나 여당에서 요구하고 당국에서 받아주잖아요. 이게 바로 국민 여론이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정당한 권리 요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좀 더 건전화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더 개선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세요. 남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이런 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선동을 한다기보다는 필요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튼 오늘의 핵심은 공매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데 요 부분이 이번 주는 풍파가 컸던 거예요. 정책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나와서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이러고 있는데 점차 진정되고 요 공매도 효과들은 점진적으로 약화되면서 조금 더 시황도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어떤 매도세도 좀 진정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어차피 장기 성장 비유 좋은 산업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좀 크지만 오늘 파도 실적과 하한가는 쇼킹이던데 이런 것 때문에 2차 전지 반도체도 살짝 찬바람 불 수도 있지만 너무 두려워 말고 성장 비유는 계속된다. 그리고 유동성 내년에 그리고 유동성 내년에 오히려 완화 기조 회복 기조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장세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주식 잘 움켜쥐시고 변동성에 너무 쫄지 말고 굳건하게 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